코든 세터 스코틀랜드 원산인 세터종 조렵견 사냥개의 한중류이다. 스코틀랜드 코든성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때로는 스코티시 세터라고도 한다. 온몸이 흑색과 짙은 황갈색이어서 미국에서는 블랙텐 세터라고도 한다. 아이리시 세터와 같이 몸매가 아름다워 애완견으로 교비되는 경향이 있어 사냥개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종류가 늘고 있다. 크기는 수컷 66cm 몸무게 27-32kg이고 암컷은 63cm 몸무게 25-29kg이다. 근육이 강간하고 뼈가 굵으며 털색은 젓갈색이나 황갈색이 섞인 윤기나는 흑색인 경우도 많다. 귀는 얇고 부드러우며 낮게 위치해 있다. 허리의 근육은 튼튼하며 어깨는 알맞게 경사져 있다. 꼬리는 길이가 비교적 짧으며 안쪽에 장식톨이 있다. 많은 운동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자유롭게 달리게 해주는 것이 좋다. 고관절 형성 장애나 막막 쇠약 등의 병에 걸릴 수 있다.